9월 4일 이전과 이후입니다. 최근에 국회에서 일명 교권보호사법이 통과되긴 했습니다만 과연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그래서 당사자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어떤 국가세력 만나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근무하시는 교사분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집회가 어쨌든 정말 이례적이었던 게 수십만 명의 교사가 자발적으로 모인 거잖아요. 이 현상을 보고 교사 자신들도 매우 놀랐다고 하는데요. 아주 작은 점으로만 존재했던 자신들이 모여서 또 목소리를 내니까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구나. 절대 우리 이야기를 듣지 않을 것 같았던 정치권 그들이 반응을 하는구나. 이런 가능성도 처음으로 경험했다고 합니다. 9월 4일 이전과 이후입니다. 9월 4일이요? 9월 4일이면 공교육 멈춤의 날 얘기하시는 거군요. 네, 이제 한 달하고 좀 넘었는데요. 전국적으로 선생님들이 거리 밖으로 나와서 연가나 병가를 내고 나왔던 날이죠. 저는 잘 몰랐었는데 이 사건 이후로도 학교 현장에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고요. 우리가 몰랐던 죽음들이 학교에서 굉장히 많았다는 사실들을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실의 현주소를 짚어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이 다 목도를 하게 됐고 어떻게까지는 생각이 다르더라도 바뀌긴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바뀌어야 하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한국 공교육의 문제점을 말할 때 지난 키워드 뉴스에서도 잠깐 언급하긴 했지만 자주 나오는 게 대학 입시 제도 문제입니다. 지금 입시 때문에 경쟁이 과열화되고 또 사교육 시장도 좀 기형적으로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들어가는 대학이 정해지는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죠. 네, 이게 또 한국 사회계층을 좀 공고화하게 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고요.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하는 요인으로 손꼽히기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공교육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개선할 수 있는 일은 대체 뭐가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는데요. 최근에 국회에서 일명 교권보호사법이 통과되긴 했습니다만 과연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그동안 이슈는 많이 됐었는데 국회에서 안 움직이고 있다가 크게 사건이 터지고 나니 이제 겨우 사법을 만든 거긴 합니다. 그런데 이 교권보호사법이라는 것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법률 4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초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까지 들어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것만으로 공교육이 정상화될까? 이 부분은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당사자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주 지역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초등학교 교사, 중학교 교사, 고등학교 교사 이렇게 세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단 국가세력 만나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근무하시는 교사분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선 지금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대해서 얼마나 실효성을 느끼고 있는지 또 무너지는 공교육을 살리는 말 그대로 학교다운 학교를 만들어가기 위해 또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등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네. 우선 교권보호사법이 통과된 것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교권을 침해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어느 정도는 예방하는 효과가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교사들이 요구한 점들을 정치권에서 반영해 줬다는 데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교육정책은 위에서 만들고 결정한 다음에 아래로 내리는 하다라는 방식 그러니까 하향식으로 좀 이루어졌다면 이번에는 아래로부터의 요구가 정책을 변화시키고 만들어내는 상향식으로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이걸 기적 같은 일이라고 표현하신 분도 계셨어요. 제가 좀 안타까워서 웃었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예전에는 킬러문항 없애 그러면 위에서 그 말을 하면 밑에서 그걸 없애는 방향으로 가거나 혹은 다시 반대로 하거나 이런 경우는 있었지만 교사들이 이게 잘못됐어 이거 바꿔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걸 이렇게 올라가서 바뀌는 경우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거의 없었다고 하신데 아무튼 거의 없었던 걸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일선의 교육 현실이 분명히 있는 건데 여기에 맞지 않는 정책들이 현장에 없는 분들이 만들면 책상 탁상머리 행정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했다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과 정책 간의 괴리 그 틈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항상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바로 교사들이 이걸 다 메워야 하는 그 책임을 다 져야 하는 상황이 자주 왔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교권보호사법에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생은 즉시 분리조치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분리조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업시간 도중에 바로 그 학생을 분리시켜도 되는지 또는 이 학생을 어떤 공간으로 분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분리한 다음에 이 학생을 또 누군가가 보호와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학부모에게는 어떤 식으로 연락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해요. 명제는 있는데 세부 지침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조항에 모호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현장에서 교사들이 알아서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라는 것밖에 들리지 않죠.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교사들이 분리조치를 했는데 적법합에게 했는데 거기서 또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그 책임을 교사들이 져야 하는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떠어떠한 조치가 가능하다는 정책만 학교에 던질 게 아니라 어떤 조치가 가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이나 또 구체적인 대책까지 세밀하게 갖춰져야 한다고 교사들은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정책을 현실에 적용할 때 학교 현장에 적용할 때 발생하는 틈들을 모두 교사가 떠안고 책임지고 있는 구조라고 하고요. 애초에 교육 관련 정책을 만들 땐 교사들로부터 어떤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발생 가능한 문제점까지 예상하고 지원할 수 있어야 부작용이 덜하겠죠. 또 어떤 정책 하나가 만들어질 때 예산이나 인력 지원도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로 정책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예산이나 인력 지원 없이 또다시 학교에 던져지게 되면 교사의 업무만 또 가중시키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사가 가르치는 외의 업무가 너무 많다는 얘기는 정말 오랜 시간 지속되는 문제인데 계속해서 문제 제의가 돼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라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학생들한테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좋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게 잘 안 된다고 하니까 좀 안타깝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만났던 한 선생님은 자기가 교사가 되고 나서 우리 교실이 학교에서 좀 떨어져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교실이? 네. 우리 교실 딱 떼서 학교에서 좀 떨어져 있었으면 좋겠다. 이분은 아이들을 너무 잘 가르치고 싶고 또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도 보고 싶고 그런 마음에 열정적으로 좀 교사 업무를 보고 싶었는데 학교가 이런 자신을 좀 뒷받침해 주는 게 아니라 자꾸 교육활동하고 관련이 없는 좀 거리가 먼 업무를 맡긴다거나 좀 부담을 주니까 지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습부모의 악성 민원도 이러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만약 이분은 만약 내가 이러이러한 부담이 있는데 학교에서 이걸 해결해 주는구나. 교육청에서 이걸 해결해 주는구나. 이런 환경이 지금 한국 교사에게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우주 가면 학교에서 떨어지고 싶다고 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봤는데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봤고 9월 4일 공교육의 멈춤의 날 이 기점으로 가능성이 보이는 부분은 없습니까? 물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도. 이번 집회가 어쨌든 정말 이례적이었던 게 수십만 명의 교사가 자발적으로 모인 거잖아요. 이 현상을 보고 교사 자신들도 매우 놀랐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연대할 수 있구나. 이런 가능성을 좀 체감하게 됐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점으로만 존재했던 자신들이 모여서 또 목소리를 내니까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구나. 절대 우리 이야기를 듣지 않을 것 같았던 정치권들이 반응을 하는구나. 이런 가능성도 처음으로 경험했다고 합니다. 처음이요? 그 집단적인 부분, 어떤 단체를 통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개개인별로 지난번에는 다 모였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목소리들이 연대를 통해서 정치적인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어쨌거나 정부나 교육청에서도 이번을 계기로 땜지실 처방, 입원만 넘어가자는 그런 대책이 아니고 학교나 교사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을 좀 달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결국은 우리 아이들 위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어떤 선생님이 했던 말씀을 꼭 전하고 싶은데요. 이분은 초등학교 교사인데 자기가 원래 고시를 준비하다가 잘 안 돼서 교사가 됐다고 해요. 그런데 오히려 이 선택이 행운이라고 느껴질 만큼 교사란 직업에 자부심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게 한 사람과 한 사람이 깊게 연결되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신뢰하면서 서로가 성장하는 걸 경험할 수 있는 직업이 교사 말고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하신다고 해요. 이 얘기를 듣는데 우리나라의 많은 선생님들이 아이 하나하나를 위해 자신을 쏟아붓고 계시는구나. 열정적으로 교육에 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게 느껴져서 저 역시 감동을 받게 됐는데요. 그 교실이 그리고 학교가 학생과 교사가 서로 신뢰하며 성장하는 공간이 된다면 그 아이들이 커서 만들어갈 우리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기대가 되더라고요.